오늘도 낮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포항 낮 최고 기온은 31.2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1.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반소매나 반바지도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1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울진과 영덕을 시작으로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3도에서 18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1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높아서 내일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선박 안전 운항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